교권 침해로 고민하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의 일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교사 노조에 따르면 교사 상대의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 2021년 7건에 이어 2022년 14건, 2023년 11건, 올해 상반기에 19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고소가 남발되고 있지만 실제 기소된 건수는 한 건뿐이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